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곽중현지음 온 더 페이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위방정식을 근간으로 부위방정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위방정식 중 방향성을 설정하는 실질적인 방법, 노동소득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전 투자 방법, 진정한 부자의 의미에 대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 블로그하기, 콘텐츠 만들기, 온라인 머니 파이플라인 만들기 등 많은 정보를 담은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기업 맞벌이 부부로 자산은 없었지만 월소득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대기업에만 입사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병원으로 강제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현실적인 소득 절벽을 경험하면서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는 재테크 공부에 내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재테크 책을 250권 이상 읽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자산의 전부였지만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한 지 4년 만에 38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순자산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사업을 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나 사업을 해서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CEO 기질이 있다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대부분 사업을 함으로써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급여와 부업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로 자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소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파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나이가 많다고 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사만 믿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부의 방정식,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의 인터뷰나 강의, 책을 보며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부의 방정식입니다. 부의 방정식은 방향성 곱하기 시간 곱하기 노동입니다. 부의 방정식 첫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처음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방향성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지하거나 유언비어를 듣고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부를 이루고 싶어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을 고수한다면 아무리 시간과 노동을 들여도 마이너스가 날 것입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시행한다면 자산은 플러스가 됩니다. 시작은 방향성입니다. 초보자라면 방향성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잘못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노동이나 투자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의미의 이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부자들을 살펴보면 대개 금면 성실합니다. 몰입할 때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집중합니다.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서는 몰입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를 이룰 때까지 필요 없는 일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친구와의 만남, 비공식적인 회사의 술자리 등 불필요한 약속은 과감히 취소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몰입하는 시간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정을 제거해서 없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먼저 확보합니다. 확률적으로 정말 큰 부자는 젊은 부자보다 나이 많은 부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는 장기 투자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 투자금이 1배, 2배, 4배, 8배 이런 방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한 사람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부자가 되기 위해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그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나의 노동과 돈의 노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노동, 나는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을 말하고 노동, 돈은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먼저 내가 버는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내가 버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몸값을 올리는 방법과 부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신수를 써서 몸을 10개 가지고 있으면 같은 시간 동안에 10배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돈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일하게 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무상향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크게는 법인채, 주식,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이런 자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런 자산은 10개도 100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나의 분신이 되어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은 혼자 일하지만 부자는 본인도 일하고 수많은 분신들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부의 사다리에 오르려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경제신문을 읽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가급적 종이신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전체를 꼼꼼히 읽으려 하지 말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신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낭패를 봅니다. 또한 책 읽기는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책 읽기에 몰두합니다. 책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교재로 저자의 인생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다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멘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저자의 핵심 노하우를 강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꼭 구별해서 멘토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면 공부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함으로 혼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터디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에 형성된 스터디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반쪽짜리 공부가 됩니다. 내 돈을 넣어야 관심이 갑니다. 내 돈을 시장에 넣어두고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부자는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진짜 부자가 탄생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것만큼 아둔한 짓은 없습니다. 투자 노트를 만들어서 자신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기록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주 종목이 있습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분야에만 몰두해서 공부해도 알아야 할 것이 엄청 많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투자의 세계입니다. 하물며 두 가지를 모두 잘하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한 종목에 집중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시간에 한 분야에 파고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어려운 것이 투자입니다. 부동산만 해도 투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꼬마 빌딩, 토지, 지분 경매, 공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 방법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투자 대상을 전체적으로 공부한 뒤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투자 종류를 정하고 그 분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전업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한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분야를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 비슷한 분야를 익힐 때 시간이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되었다면 재건축을 공부할 때는 재개발을 공부할 때의 절반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 종목을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주 종목을 통해 부자가 되고 그 뒤에 다른 자산에 배분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주력 분야로 부자가 된 다음에 자산관리 차원에서 종류가 다른 자산에 분산해 놓습니다. 자신이 아직 그만큼이 부자가 아니라면 한 가지 투자 방법에 몰입해 끝장을 봐야 승산이 있습니다. 자산도 적은 초보자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투자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운이 칠할입니다. 투자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좋아서 시기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전에 여행사 주식을 샀다면 부동산 상가를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하락하고 상가는 공실이 나서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식을 사고 상가를 산 사람들은 투자하기 전에 철저히 분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없어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투자가 운의 영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투자를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과 성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금방 지치고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구나, 다음번에는 나한테도 운이 찾아오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투자의 성과는 운이 많이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투자는 확률 게임으로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내가 투자한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에 쫓기지 않는 삶을 위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재테크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동공부의 시작을 도와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부의 기초를 쌓아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